바나나 우유 아이돌 백인찬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바나나 좋아해 바나나 오늘의 주제는 바나나 우유 주세요! 어려워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오늘 전반적으로 스타케이 모든 제작진의 힘을 합쳐서 CF 밀어주네요 감사합니다 바나나 우유 CF를 위해서 달려가는 바나나 우유 주세요 CM송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바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트의 정확한 면을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눈이 터져요 깜짝 놀라서 눈이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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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다면 다 쓴 효정부터 한번 효정 오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배고파 눈물이 나요 너무 배고파 눈물이 나요 밥 한 끼 한 입 먹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 곁에 바나나 우유가 있잖아요 모두 바나나 우유를 마셔요 그래야 더욱더 건강해지죠 건강까지 챙겨주는 근데 이제 시력이 어떻게 돼요 효정은? 시력이요? 시력 좋아요 글씨를 너무 잘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인데 카메라 방송이 줌이 깊게 들어가네 보여요? 빈이!! oben 오 이렇게 쉽게 보지는 마요 내겐 바나나 우유 있으니 한 입만 마셔 보면 모두들 바랄 테니까 드래xual 오오 짝짝 떨어지네 잘했다 잘했다 만제는 바나나 우유를 사랑해 모두들 바나나와 함께해 봉익 cabo 느낌 어, 바로 써도 우리 아리는 지금 수능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그럼 오픈할게요. 오 네. 딸기, 맹고, 초코 다른 건 싫어. 맹고. 온리바나나, 우유, 원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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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왜냐면 여기 보니까 바나나 원산지가 인도예요. 그리고 우린 바나나 우유의 매니아. 바나나 먹고 나한테 바나나. 아리는 지금 나머지 곡은 몰라요. 우린 바나나, 우유의 매니아. 우유의 매니아. 하하하하. 성대방사 가능해요? 저 도라에몬 밖에 못해요. 도라에몬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우린 바나나, 시작. 우린 바나나 우유의 매니아. 바나나 먹고 나한테 바나나. 도라에몬의 딱 중간. 빨리 꺼내요. 나 지금 아린이를 왜 성대방사 다 꺼내요. 아기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우린 바나나 우유의 매니아. 웃는 나무꾼야. 웃는 나무꾼야. 웃는 나무꾼야. 약간 트로트까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아린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바나나만 우유 제일 좋아. 우유 중 최고는 바나나나 주세요. 젠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노란색 바나나 맞지요. 바나나가 제일 좋아. 바나나 하나 더 주세요. 모든 걸 담아서. 그냥 대놓고 저희가 CF를 노립니다. 그쪽에 계신 광고주분. 무조건 보세요. 음악 주세요. 너무 배고파 눈물이 나요. 밥 한 끼 한 입 먹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 곁에 바나나 우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보지는 마요. 내겐 바나나 우유 있으니. 한 입만 마셔보면 모두들 반할 테니까. 모두 바나나 우유를 마셔요. 그래야 더욱더 건강해지죠. 나는 바나나 맛 우유 제일 좋아. 우유 중 최고는 바나나 맛 우유. 오늘. 원 투 쓰리. 오 예. 오 오 오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아우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노란색 바나나랄지요 바나나가 제일 좋아 바나나 우유 더 주세요 어? 다행히 매운 거 쪼고 다른 거 싫어 옷 입 바나나 우유만 원취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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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나는 바나나 우유 많이 사랑해 모두 달 바나나와 함께해 모두 바나나 우유 매니아 달아나 바꿀 때 달아나 저희가 마무리로 음악이 나오면 비트에 맞춰서 리듬 추시고 편안하게 대장해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효정이 안녕. 효정아 자기가 비니 안녕 아린이 안녕